슬리아 노래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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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자 속일 수 있을까? 할 수 있을까? 속을까? 아니 아니 할 수 있어 겁나지? 필드오빠도 맛있을까 봐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잘해야겠습니다 나도 해야 되겠다 연기 성 왔어? 기둥이 왔어? 기둥이 하이 안녕 이거 쓰고 출근했어? 응 귀여워 민지야 나 녹차 먹고 싶어 녹차 먹고 싶어? 응 녹차 사줄까? 어 여기 있어? 아니 녹차 내가 사줄게 응 뭐? 아 내가 뜨거울까봐 참도 조금 났어 뭐? 기모아 나는 나 움직일까 네? 네? 잘생겼다 오늘 좀 살짝 빠진 것 같다니 그러게 잘 많이 빠졌다 기도아 왜 갑자기 나한테 그러지 오늘따라? 미안한데 난 원래 잘했어 나도 잘했어 난 오늘만 좀 잘해보려고 이리 가자 네 이거 립밤만 다시 타? 왜? 우리 잘생긴 기도니까 하란들 하자 네 오빠 배고프면 타이점에서 하나 줄까? 아니 커피 사서 줄까? 아니 얘들아 응? 한 번만 더 나한테 관심을 보이지? 아니 그 순간 바로 카메라를 찾기 시작했어 무슨 말이 좋지 않았지? 응? 응? 진짜 조용해졌네 진짜 조용해졌네 야 니 이렇게 조용히 해가지고 이게 아프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인기가 많더라고요 응 살이 빠지면 잘생긴다니까? 혹시 근데 왜 웃어? 나 왜 웃는 장인데? 아 그래? 응 응 오빠 근데 지금 팔 빠지니까 뭔가 옷발이 좀 잘 맞는 거 같아 그치 진짜 어깨 넓다 근데 재혈이 오빠가 어깨는 좀 넓게 어깨가 진짜 넓네 어깨가 진짜 넓네 이거 좀 잘 어울리지? 잘 어울려 역시 정제활은 졸래겠지 역시 오 진짜 멋있어 연서야 연서야 응? 이리 와봐 나? 다리 주물러 다리? 어 민지야 어깨 좀 주물러 어깨 좀 주물러 형이 다리 일로와 응 이거 시원해? 아 간지러워 그냥 민지 아아악 탈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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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야 노래 부려봐 어? 이거 부려봐 형아 기념인 노남선 불러 시작 기념인 노남선 와 와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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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? 아니 말을 잘 듣길래 오늘따라 활용하는거지 가 이제 나 이야기해 받아줄 만큼 받아줬다 형님 우리 불러와 기둥아 우리가 받아준 거지 응 하아 오빠가 좋아 오빠가 좋아 아 근데 냄새 진짜 좋다 이거? 응 맵은 해도 먹어 이번엔 밥 먹을까? 우리는 너 먹는 거 한번 받아볼게 응 나 시키 잘 먹는데 응 먹을게 안 돼요? 하자 철아 너 편집 근데 바쁘잖아 어 내 먹어줄게 너가 먹어진다고? 응 물에 얼음 좀 넣어 깍혀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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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또 좋아 기대도 좋아 맛있겠다 근데 내가 챙겨줘 내가 챙겨서 안 먹었으니까 뭐 잘못했어? 아니 잘못한게 없어요 먹어요 근데 왜그래? 뭔가? 아 죽고 와 괜찮아? 근데 오빠가 먹는게 낫잖아 아냐 아니야 아니 제가 먹어볼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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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내가 사온 건데 왜 언니가 먹어? 저거 봐 고추 소가 쪼가 누워 이거 갑자기 사온 건데? 근데 문제가 사온 거 걔가 먹는 건 좀 별로 안 돼? 저리가 먹으라고 했어 걔가 먹어 저리가 먹으라 이거 먹었는데 먹어 아니 아니 이거 내가 사온 건데? 왜? 먹었잖아 너 그거 먹었잖아 진짜로 먹자 너 오늘 좀 예민하잖아 뭐가 예민해? 기분 나쁜 애 있어? 니가 주말 자꾸 이간질하잖아 사람 심기 건드리는데 언제 예간질 써 아이큰고 아 니네 왜 강제 편들어 아니 강제 편들어 왜 챙겨 내 파트너니까 친구지 아니 조용히 해봐 니네는 말하고 있잖아 껴들지 좀 마 이거 언제 껴들었을까? 나는 말로는 껴드는 거 아니야? 이게 지금 껴드는 게 아니라 뭔데? 아 저 이상한 것도 사오지 진짜 야 자유차 할 거 모르냐? 이걸 왜 사오냐? 아 분위기 흐리지 말고 그렇고 집에 가 아 너나 가 제발 야 그만해 물어 아니 갑자기 갖고 사오지 아 근데 갑자기 저렇게 말하잖아 자꾸 아 짜왔는데 이거 왜 사오는데 이상한 걸 이거를 내가 사오냐고 저는 이 칸짤이 왜 사오냐고 맞지 마 먹지도 없는 째짤이 왜 사 내가 사는 거 어떡하지? 아뇨아뇨아뇨 가만히 쓰지 식어 그러니까 오빠 그거 먹고 마이구 미 먹을 거야? 어 그래? 나 하나 맞춰야 돼 마이구 미? 미안해 내가 사왔는데 근데? 먹어도 되지 않아? 아니 내가 사왔어 너만 먹어야 돼 알았어 너만 먹어야 돼 알았어 나 안 먹어야 돼 그래? 저 지수하는 거 줘 응 그건 내가 사왔어 아 내가 사온 거잖아 너 오빠 그 지수 안 먹었잖아 아 너만 먹어 아까 맛있다며 내가 놀래 주지마 아우 아 공개장 이만 먹으라고 야 언니들끼리 싸우는 데 갖고 있으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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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겨? 야 이거 네가 샀어? 이거 네가 샀어? 이거 누가 샀어? 언니들 샀지 언니가 샀지 이거 너 한 입 먹어 자 주지 말라고 공개장 자 너도 얘가 준 거 아악 안 먹어 더러워 진짜 짜증나 야 오 더럽다 야 싸우지 마 회사에서 왜 싸워요 야 회사에서 싸워도 되게 돼 내가 분위기 이렇게 만들었잖아 야 내가 만들었냐 지가 만들어도 젤리 안 먹는다 해 놓고 나한테 그래 진짜 젤리 먹어 그러면 야 이 분위기는 사실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된 거 원포치 때리고 끝내 그냥 사나이답게 아 진짜 진지해 정말 죽이는 거 아니야 진짜 나도 진지해 넌 진지 잡 썼어? 야 진짜 너무 울어? 야 셋 있어 왜 그래 나한테 열 받는다 진짜 아니 열 받으면 어쩔 건데 네가 뭐 뭐 어쩌게 나 진짜 이렇게 숙련적기를 싸워보고 싶잖아 나도 짜증나 짜증날 때 짜장면 우울할 때 우울해 탕탕탕탕 때 탕수육 우와 끓인 마 충현 규정 끝까지는 괜찮아. 김민재와 콘서에 대해 많이 잘 주니까. 몰카 할만 안 난다니까. 정재열은 복수입니다. 셋이서 존나 싸울 때 정재열을 받네. 하지마. 하지마. 니 누나 한번 싸우러 있냐고 보니까. 니 날로다 못하고 싸웠잖아. 하지마. 하지마. 나 너 싸주러 왔거든? 하지마. 나 깨보라고. 나 진짜. 잠깐만. 잠깐만. 나 하지마. 뭐 잡냐고. 나 너무 아프겠다. 야. 뭐. 잠깐 나와. 아 왜 그러냐. 비켜 나와보라니까. 하지마. 야 말려봐. 민지야. 가만있어. 왜 가만있어. 왜 남았잖아. 뒤로 가만있어. 뭐해? 내가 뭐 그렇게 살고 있다는데. 왜 울어. 채워도 왜. 왜 이렇게 살게 다zza. 아 Ray Ryan. 민지야. 한 잔 문제 lipstickorm도 150년 연어에요. dot d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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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. 오늘 좋았어? 우와range. реш dog don tili. 상훈실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나를 좋아한다면 이왕 몰카였어요 진짜 좋은 사람은 괜찮지? 아니야 똑같아요